1991년 초, 청주에서 한 달 남짓 간격을 두고 두 건의 연쇄 미제 살인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두 건을 이춘재 자신이 했다고 자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려 고초를 치른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심충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91년 1월 말, 청주 가경동의 택지 개발 현장. 매설 작업 중이던 한 콘크리트 관 안에서 한 여고생이 실종 하루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손발이 속옷으로 묶여 있는 등 당시 화성 연쇄 범행과 수법이 닮았습니다. 명확한 증거 없이 강간치사 등의 혐의로 경찰이 지목한 피의자는 범행 현장 주변에 살던 당시 19살의 남성. 재판을 통해 무죄로 풀려났지만 검거 이후 무려 2년 반이 지난 1심 선고까지 한때나마 억울한 수감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경찰은 이후 지금껏 미제로 남은 이 사건이 최근 이춘재가 자백한 청주의 첫 연쇄 범행이었다고 공개했습니다. 또 한 달 뒤인 같은 해 3월 초 청주 남주동 가정집 분여자 살인사건 역시 이춘재가 자백한 범행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은 개별 사건 기록과 참고인 조사 등을 거쳐 이춘재 자백에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구체적인 개별 사안을 공개했습니다. 이춘재가 청주로 생활 반경을 넓힌 1991년부터 처제 살인사건으로 붙잡힌 1994년 1월까지 청주의 미제로 남은 살인사건은 3건이 더 있습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